안녕하세요. 마음숨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수면명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해봅니다. 편안하게 누우셨다면 목과 어깨의 긴장이 느껴지진 않는지 알아차려봅니다. 목과 어깨의 긴장이 느껴진다면 편안하게 풀어봅니다. 턱의 긴장 이를 앙 다물고 있다면 편안하게 풀어주세요. 혀뿌리의 긴장도 풀어봅니다. 긴장을 풀 때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풀어도 좋고요. 아니면 조금 더 강한 긴장 강한 긴장을 했다가 힘을 쭉 빼봅니다. 어깨의 긴장이 느껴진다면 어깨를 위로 쭉 올렸다가 하우 하고 풀어봅니다. 혀의 긴장이 느껴진다면 혀를 쭉 뺐다가 하우 하고 혀를 툭 내려놔봅니다. 긴장이 된 부위가 느껴지신다면 이런 식으로 긴장을 풀어내봅니다. 이번엔 눈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눈을 감고 눈알을 왼쪽으로 쭉 왼쪽 끝까지 바라봅니다. 그런 다음에 툭 하고 풀어내면 저절로 눈이 원래 위치로 돌아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쭉 가만히 놔두면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좌우 위 아래를 안구의 긴장이 풀릴 때까지 해봅니다. 상하좌우를 다 하셨다면 둥글게 돌려주셔도 좋고요. 지그재그 Z를 그려봐도 좋습니다. 눈은 하루종일 앞을 보느라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시면 눈 건강에도 무척 좋습니다. 다시 목 뒤의 긴장 어깨의 긴장이 있지는 않은지 어깨가 말려있다면 툭 하고 어깨도 말린 어깨도 풀어내봅니다. 손의 위치도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하는 것이 편하다면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자기 몸에 맞는 위치에 손을 지그시 내려놓습니다. 이번엔 주위를 엉덩이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엉덩이가 바닥에 잘 닿아 있는지 한쪽만 닿아 있지는 않은지 골반을 위로 들었다가 툭툭 떨어뜨리면서 골반의 위치를 한번 다시 잡아줍니다. 골반이 편안한 위치에 놓여졌다면 주위를 아래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다리의 위치 다리가 편안한가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방법이 있다면 조치를 취해주셔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바닥에 다리를 툭 내려놓습니다. 편안한 몸의 자세가 되었다면 이제 주위를 호흡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고 코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호흡을 좀 더 선명하게 알아차리기 위해서 깊게 들이쉬고 내쉬어 보겠습니다. 호흡을 코끝에 감각이 느껴지시나요? 주위를 코끝에 두고 세 번 더 호흡해 보겠습니다. 호흡을 이제 평소처럼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주위는 여전히 코끝에 있습니다. 코끝으로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고 호흡을 몸을 통과한 따뜻한 공기가 코끝을 통과해 빠져나갑니다. 코끝으로 코끝으로 들어오고 코끝으로 빠져나갑니다. 간질간질한 감각 혹은 조금 시원해지는 감각 따뜻해지는 감각 어떤 감각이든 어떤 감각이든 좋습니다. 느껴지는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아 잘 느껴지지 않는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줍니다. 코끝으로 호흡이 들어오고 코 끝으로 호흡이 나갑니다. 공기가 들어오고 공기가 나갑니다. 코끝으로 콧구멍 주변의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호흡이 나갑니다. 호흡이 나갑니다. 이번에는 주위를 콧속으로 가져갑니다. 호흡이 들어올 때 콧속의 느낌 호흡이 나갈 때 콧속의 느낌 그 느낌을 알아차려 봅니다. 호흡이 나갈 때 콧속이 시원해지고 콧속이 따뜻해지고 시원한 감각도 따뜻한 감각도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아 이런 감각이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감각에 주위를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억으로 주위가 옮겨질 때가 있습니다. 느낌이나 감각은 기억을 불러오곤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땐 부드럽게 콧속으로 주위를 가져옵니다. 생각이 들 때마다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주위를 두고 있는 대상 지금은 콧속이죠 콧속으로 주위를 가져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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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고 숨이 들어오고 따뜻해집니다. 호흡을 천천히 하지도 조절하지도 않습니다. 호흡은 저절로 일어나는 몸의 작용입니다. 호흡을 따라가세요. 호흡의 리드를 그저 따라가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종일 밖으로 난 안테나를 안쪽으로 옮겨봤습니다. 이렇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존재로서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세요. 얼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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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